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 사랑과 또 감사의 의미로 우리 김지용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61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혁개정 성경인데요 제가 1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죠 우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자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고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용납하심을 받았사오니 어느 곳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허물 만한 자가 말씀들고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특별히 은해주셔서 들을 만한 말씀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되시고 바른 해석자 되신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지하셔서 마땅히 들을 교훈을 새기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사정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머스터머십에서 말씀 나눌 기억이 있을 때 그때 니에미아 말씀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그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구호를 외치고 가르침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생활과 별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알아서 지식으로 섬기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뜨거운 가슴을 내세우게 되면 배교와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나눔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좋은 건 연애할 때 6개월 뿐입니다 서로 입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정보와 감정의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그냥 해변에서 모래를 푸는 것처럼 쉽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밑에 귀한 보석과 온갖 각종 장신구들이 묻혀 있어서 어떤 학자라도 다 캘 수 없는 기품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은 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 나눌 텐데 이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Means of Grace라고 우리가 은혜를 얻는 수단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웨스트 미스터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신앙 고백서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만 얘기해요 말씀과 성찬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요리 문답에서는 말씀과 성찬 플러스 기도가 들어가요 이 기도는 나중에 하이다베르크 요리 문답 하시게 되면 기도는 감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아주 깊은 측면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그 찬양 안에 있는 메시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멜로디와 화성과 리듬 안에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찬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진리에 근거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기도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새벽마다 요즘 시편을 한 편씩 한 편씩 보는데 오늘은 73편을 봤거든요 그런데 61편을 볼 때 야 이거 한번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 시를 누가 졌을까 우리가 표제에는 영감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지금 왕이 조금 군급한 형편에 놓였을 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1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부르지즘, 이 갈급함, 이 다급함, 이 열망이 그의 기도를 힘있게 했어요 그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마음에 지금 낙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아마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할 때 아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도망갔을 때 지은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적용케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하지 않아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적들이 쫓아올 수 없는 높은 곳에 저를 좀 숨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민이다 피난처, 망대 누구를 피하는? 원수가 나와요 지금 원수가 지금 있어요 쫓아오는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자를 괴롭히는 세 개의 원수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란 말은 해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원수는 육신이에요 우리가 이 흙집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도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른손을 잘라냅니다 왼손으로 도박을 해요 왼손도 잘라냅니다 일주일 뒤에 봤더니 발가락에 카드를 꽂고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안목의 정역이 있어요 오른손을 뽑아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현재성이 있죠 구원의 과거성도 있고 그러나 구원의 미래성도 있어요 온전한 구원은 이 흙집을 흙집 텐트를 벗을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육신 하나님이 지은 육신은 선한 거지만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육신은 원수의 두 번째 면이에요 세 번째 원수는 누구예요? 바로 마귀인 것이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 할 때 그렇게 하죠 그 악을 The evil 이렇게 해서 마귀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20편을 지었던 다윗은 자기 아들이 쫓아온 것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한 군대를 원수로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원수는 그때나 이제나 똑같아요 세상과 우리 육신과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전우자우로 공격하니 우리는 계속 전투적인 자세로 전투하는 교회의 멤버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항상 긴장하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좀 있으면 휴가도 있고 추석도 돼가지고 고향도 내려가고 한 번 아무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노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행복한가요? 계속 몸이 피곤할 만큼 계속 잠만 자 그럴 때 저는 별로 여유를 못 누리겠더라고요 잠은 자면 잘수록 더 늘고 더 피곤해요 편안해지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밥 먹을 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기가 막힌 시들은 다 20대 철부지 때 쓴 거예요 20대 얼마나 피가 끓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20대 때 어디에 갖다 놨어요? 광야에 갖다 놨어요 청년의 정력이 그의 고난 때문에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왕로를 탈 때는 매해 봄이 돼서 왕들이 출전할 자가 됐는데 자기는 안 나가 요압 보내고 자기는 편안하게 편안하게 전투적인 교회 모습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원수와 싸우는 영적 긴장감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쉼의 달콤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TV 보고 먹고 또 자고 그게 쉼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안식이란 안식이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성경적인 안식이란 뭘 하지 않아서가 안식이 아니에요 참된 일을 함으로 안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뭘 안 해서 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일을 함으로 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쉼의 개념입니다 원수에게 비록 쫓기지만 그 믿음 지키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할 때 화루처럼 생생함이 있어요 우리 정암 박연수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싱싱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했어요 옛날 사람 말이니까 별로 멋은 없죠 그러나 싱싱하도록 기도해라 신자가 언제 제일 싱싱해요? 원수가 있어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아둥바둥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가 가장 싱싱한 거예요 지금 원수가 쫓아왔기 때문에 그의 부르지짐에 간절함이 배어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수년쯤 됐을 거예요 나는 가수다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나박이라는 이미 R&B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간주 때 잠깐 인터뷰가 나와요 그거 원래 조용필 님의 곡이잖아요 그분이 또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 노래를 딱 보면 진짜 가수가 만든 노래라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거 부를 때 정연아 진짜 잘했어 이렇게 칭찬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걸 볼지 안 볼지는 확실히 몰라 근데 정연아 정말 너 잘했어 해석도 정말 잘했고 준비도 잘했구나 무대에서는 완벽했어 이 얘기 선배님께 듣고 싶다 그러면서 열창을 했어요 그 뒤로도 여러 번 그 노래를 불렀지만 그때만큼 저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 간절함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북돋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 요즘 뭐 여기저기 다 경연이잖아요 참가자가 뭐 별로 실력이 없어 그런데 어떨 때 붙여줄 때가 있어요 뭡니까? 참가자의 눈에서 진정성이 보이고 간절함이 보일 때 붙여주더라고요 그 간절함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세요 CCTV는 우리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세요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지 주님이 우리 속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독해 하시려 간절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가 네 집이 아니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그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요 5절을 보세요 내가 주님 이런 아주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고 5절을 얘기해요 주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의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원했고 그걸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 기도의 응답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과거의 체험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믿을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 진짜네? 진짜네? 이런 게 있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이 있어 나는 A로 응답해 줄 줄 알았거든요 첫 만의 말씀 주님이 생각도 못했던 180도 다른 곳에 있는 B와 C를 경험하게 하셔요 나는 A라는 형제를 만나기 위해 기도했어요 웬걸?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그와 빠지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이 좋게 보이게 하사 결혼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런 길로 주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웬걸? 하나님이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아니야 니 길이 여기야 라고 붙여주세요 저는 이 5절에 있는 서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서원 서원 바우죠 맹세예요 서원 요즘 21세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잊혀지고 있는 단어 서원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표정이 안 좋았던 형님이 계셔요 이러고 계셔요 이러고 그분은 웃음이 없어 왜 그런 거 하니 그분의 어머니에겐 아들이 없었어요 며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한나처럼 기도한 거죠 아들을 주시면 죽게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타이로 신학교에 가게 됐어 신학교에 한 번 붙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신학교가 후기였답니다 그런 데를 제수삼수에서 붙어서 겨우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정체성을 발견하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갖는 거예요 물론 그분 나중에 바로 예수님 믿고 또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서원 하면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 기억나세요? 서원 잘못해서 딸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사 중에 입다 있죠 이기게만 해주시면 나를 처음 마중하는 사람 죽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서원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 기도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동생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너나 순교자 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제 첫 아기가 2005년에 태어났어요 처음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주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있는 사약을 마치고 밤에 들어와서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주님께 바쳐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진짜 옆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서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제발 좀 물어보고 하세요 얘가 뭘 잘하는지 보고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한나는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주님이 한나를 서원케 하시어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게 다 깜깜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시대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한 여인의 애통을 통하여 지도자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여자가 기도할 때 엘리가 못 알아듣고 뭐라 그래요? 독주를 끊으라 그러잖아요 술 처먹고 와서 이러지 말고 나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한나가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기도할 기회에서 서원입니다 그러니 서원은 내가 자원하여 분수에 맞게 하는 게 서원이에요 앞으로 계속 시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원은 시편 맥락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만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을 못 드렸어요 새 드렸다고 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이 있었어요 서원은 분수껏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내 경제 수준에 넘어서는 작정을 했어요 보통 우리 어른들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전문적인 용어인데 후까시예요 어떤 사람이 땅 팔아서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죽임당한 부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게 바로 영적 후까시의 속은 죽음인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작정을 대출을 해서까지 했어요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분수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진실하게 했고 지금은 성 저는 없었죠 성막을 떠나서 광야를 유리하면서 했지만 거기서 어떻게든 이 서원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분명히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6절 보세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 여기서 죽이지 않으시겠구나 언제 이런 대답을 얻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회가 되면 시편 73편을 한 백독 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73편 믿음 떨어질 때 시편 73편 백번만 읽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시편 73편에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종말에 대해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있어요 시편 기자가 딱 보니까 세상에 못된 놈들이 더 잘 살고 평안하고 애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이 땅에서 벌을 하나도 안 받아 세상에 집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하호호 예의가 있고 법도가 있고 자손이 잘 되고 애들이 줄줄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경애한 자들은 계속 찌지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 하였으나 17절에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악인들은 계속 잘 되고 있어 걔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계속 잘 될 것 같아 기도 중에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만 나의 관점이 바뀐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특별히 해방을 앞두고 그때 우리 선배들 생각해 봐요 이렇게 좋은 의자 쿠션이 있는 좋은 의자 있나요? 거적대기에 척 앉아가지고 애들끼리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계속 애를 업고 코를 질질질질 그러는 첫째는 뭔지 모르고 옆에서 오고 교회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님이 6.25 때 10살이셨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처럼 헛배부른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헛배부른 둘째는 또 엄마를 공허히 보고 있고 그 가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우리 영적 국가실을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해결을 봤어요 뭐 그때 상황은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요 교회 종도 뛰어가는 시기였으니까 말이죠 기도 중에 해석의 전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제 그의 기도는 너무 다급하지 않아요 너무 다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맡겨요 여기서 죽어도 숨겨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아랠바를 아래요 그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가 어떤 소원을 아랫기에 매일 소원을 아랫을까요? 아무튼 그는 기도 중에 이제 완전히 해결을 봤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어요 그래서 기쁘게 주님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길 줄 믿으니까요 이제 제 소원을 기쁘게 하나님께 갚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전 9시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상번제라 그래요 그 아침 제사 드릴 때 예수님이 못박히셨고 오후 제사 저녁 제사 드릴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아마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쁘게 예물을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21세기 우리 교구들이 잃어버린 단어 소원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원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설교 듣고 예배 마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 헌신 그 헌신이 아마 우리의 서원일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 끝나면 내일 출근해서 만나는 바로 그 인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서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자매님 형제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박수도 치고 하지만 집에 가면 엄마 짜증을 내고요 우리의 영적 실체가 막 드러나고요 만만한 사람에게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고요 주님 그때 한번 내 입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서원인 거예요 제가 교우들과 누가 보곤 나누는데 영적 먹튀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자 나오면 우리예요 문둥병자가 죄인이야 왜냐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문둥병자 한 명 기억나세요? 문둥병은 물론 가벼운 피부 병서부터 코와 발가락 녹아내리는 중증에 이렇게까지 다 포함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 옷도 다 포함돼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둥병들 누구 있어요? 나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장수 그러니까 갑옷을 늘 입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진물이 질질질질질질 나니까 아마 투구를 벗지 못했을지는 몰라요 그렇죠? 코가 하나 없으니까 나병은 뭐예요? 한산병은 뭐예요? 신발 안에 돌멩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돌멩이가 상처를 파고 파고 파가지고 발가락을 뚝 떨어져도 감각이 없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끔찍한 병인 거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내가 지금 심판을 쌓는지 상을 쌓는지 모르게 그저 그렇게 몸가는 대로 사는 영적 문둥병자 그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요 보통 문둥병자들은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어요 한 열 백걸음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백걸음 떨어져서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예수님이 백걸음 뒤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낫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 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홉 명은 먹고 튀었어요 영적 먹튀예요 오직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와서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큰 소리로 국립이 여기소서 했다가 아홉 명은 튀고 한 명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했어요 한 명만 소원을 이룬 거예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웬일 주차장에서부터 싸우고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짜증을 내고 만만한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이게 영적 먹튀인 거예요 영적 먹튀가 안 되려면 바른 소원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소원을 하고 준행케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려고 바른 소원을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여기 혹시 의료 관련 병원 관련 일 하시는 분 계셔요? 응급실에 가면 ABC가 있다 그래요 지금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됐는데도 더 급하게 달려가는 우선순위 환자가 있는 거 아셔요? 왜냐하면 멀쩡해 보여도 A 에어웨이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죽으니까요 팔다리 부러진 사람보다 지금 기도 확보가 더 문제인 거예요 B는 뭡니까? 브리딩 숨쉬는 거 몸이 막 틀어지고 우리가 볼 땐 상당히 급해 보이는 환자인데 기도 확보하고 숨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걸 잘 안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 좀 하자 바른 소원을 좀 회복하자 말씀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셔요 쉐도우랜드라고 CS 루이스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고 책을 읽어보면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서 그가 거의 배교의 위험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이거예요 자기 아내를 잃었거든요 나이는 막 하나 가지고 공산주의자 아내랑 결혼했는데 이 조이가 죽어요 처음엔 이민 문제로 결혼했지만 사랑하게 돼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아내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욕지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일상 중에는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잘 평소에 못 들으니까 영적 긴장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영혼의 호흡도 안 하고 ABC가 뭔지 그냥 죽어있는 것 같고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사니 주님이 일시 광야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사실 서원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평가 이사와의 욕을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내 몸을 찢어가지고 숨을 내조걱으로 조각내가지고 주님께 드린다 한들 주님이 뭐가 좋겠어요 들판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내 거야 그리고 마음을 들이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주님의 역겹다 그러시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 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서원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창조도 주님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그분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셔서 그 모든 두시다거리를 다 감당해 주시는 거지 사춘기 아이처럼 모든 것을 권리로 여기는 신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엇나갈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특정인을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고맙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이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해놓고 주인한테 고맙다 언제 해주나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눈치 보겠어요 지휘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루터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분은 신학 박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무엇이 참된 신학자를 만드느냐 바로 고난이 참된 신학자를 만든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왜 주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메가폰을 잡고 크게 부르시고 계신데 귀를 닫고 그냥 앞길만 내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신음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누구를 향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음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고난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알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왕무시하고 내 갈 길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님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어떤 아이들 중에 좀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한없이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번 보내고 싶은 아이가 있죠 얘는 보내야 돼 얘는 어떨 때 그 최후의 수단으로 뒤에서 꽉 앉는 경우도 있잖아요 꽉 안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제가 아는 아이도 한번 임상자가 됐는데 방송 나올 때만 좋아져요 방송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기질이 그렇게 금방 안 바뀌어요 그냥 엄마한테 계속 사달라 그래요 이거 사달라 그러고 저거 사달라 그러고 이거 해달라 그러고 저거 해달라 그러고 야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줘요 그래서 이걸 해줘도 문제예요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바로 엄마의 품이었더군요 아빠가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함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원했던 겁니다 선물을 핑계서 너무 어리니까 자기가 지금 뭘 원하는 건지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거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들내미 이거 쫓아와요 주님 날 죽일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후반기의 고난을 잘 들으세요 그 후반기에 인구 계수에서 두드려 맞고 아들에게 쫓기고 주위 사람들이 말한 듯 그랬죠 이것을 주님의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단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후반 인생에 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나단에게 한 얘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자마자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바로 선포가 이어져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려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만 이 어려움만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이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셔서 내가 견딜만한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주셔서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셔요 근데 실상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이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1학년이었을 때 일이에요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놓고 좀 하다가 집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왔더니 저희 아이가 눈을 이렇게 감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 같아요 애들이 하는 놀이 중에 지탈이라고 있어요 지옥탈출이라고 술래가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술래를 피해서 여기저기 그 놀이기구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술래가 눈 감고 걔를 찾는 거죠 근데 형들에게 걸렸어 형들이 가위받아도 안 하고 네가 제일 어리니까 네가 술래해 하고 차 높은 데 올라가서 애를 계속 밑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좀 폐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일을 착 업고 너 지금 뭐하는 거야 하고 집으로 딱 데려가셨어요 너 뭐하는 거야 그 애가 지탈 중인데요 눈물이 그렁그렁해 그렁그렁해 애일아 눈 떠 눈 떠 지탈 중인데요 형들이 잘못한 거야 게임이 잘못된 거였어 너는 더 이상 그 게임의 룰에 속해 있잖아 게임이 잘못된 게 끝났어 눈 떠 겨우 뜨는 거야 형들이 있으니까 마귀의 누름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뭐 도와달라고는 했나요? 주님이 목더미를 탁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지탈 끝났어 더 이상 온이 아니야 끝나지 않는 지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탁 잡으셔서 안고 가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품을 우리가 잊어버리더이다 그래서 다시 그 품을 기억하라고 하나는 당신을 찾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견딜만한 고난을 주셔요 제가 여기에 와서 저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는 이 양반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나중에 큰일을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가 있어요 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이제 하지불안증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또 뇌정신 뇌신경과를 막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주님께 제가 레슨비를 드려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목사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니까 해석의 렌즈가 다르면 이거 지금 무슨 개고생이냐고 짜증낼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레슨을 우리에게 시켜주는 거야 그거 없으면 사생하라 제가 지난 여름에 네팔에 갔다 왔어요 네팔 사람 여러분 6.25때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도와준 거 아세요? 영국의 한 중대에 포함돼서 영국 사람들이 잡지 못하는 다람쥐처럼 이 산과 저산을 뛰어다니는 용병들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꿈의 1위는 바로 영국 용병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좋거든요 하루에 한 5달러 적게 부는 사람은 3달러 이게 그들의 수입이에요 용병이 되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한국어 시험에서 85점 이상을 맞아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게 2위예요 제가 원하는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하시는데 24살 뿌로띠바가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돈을 제법 모았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페인트 신나 다루는 공장에서 일해요 24살 처녀가 처음에는 잘 견뎠겠지 그런데 2년 넘어가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장님이 이 친구가 다른 직장도 준비해놨거든요 이직 동의서에 사인을 해줘야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장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가 너무 절실해지는 거예요 사장이 밉기도 하고 뿌로띠바가 불쌍하기도 하고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고용노동부 통해서 지금 해결 중이에요 얼마나 가여워요 제가 가끔 이사회 말씀도 보내주고 요소와 말씀도 보내주면 내가 잊고 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이 친구는 우리보다 착해 사장을 신고하기보다는 사장을 감화시키기를 원해요 어제는 무릎도 꿇었대요 그런 고난 속에서 빛을 바르는 그 친구가 나보다 나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과 찬양 하나만 나누려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나서 제가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걸 좀 잠깐 빌리겠습니다 필립 다뜨릿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다뜨릿지라고 오 해피데이 만든 영국 개혁파 청교도인데요 사실은 로이드 존스 설교에서 그레이스 차밍 사운드라는 것을 번역한 걸 보면서 그것을 은혜 그 청한 소리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한번 곡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로 하여금 서원케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저의 결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청한 소리 내 귀에 들리네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 은혜 그 청한 소리 은혜 그 청한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이 기쁨 바꿀 수 없네 은혜 그 청한 소리 내 귀에 들리네 내 귀에 들리네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 은혜 그 청한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이 기쁨 바꿀 수 없네 바른다운 멜로디 다 담을 수 없으리 세상을 사랑 세상을 사랑 독생자 주신 사랑 은혜 그 청한 소리 내 귀에 들리네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 은혜 그 청한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이 기쁨 바꿀 수 없네 이 기쁨 바꿀 수 없네 사망도 생명도 높음과 깊음 그 무엇도 우리를 절대로 끊어놓을 수는 없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자격 없는 내게 주신 그 사랑 놀라워 감당할 수 없네 갚을 수도 없네 우리 모두 감사하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자격 없는 내게 주신 그 사랑 놀라워 감당할 수 없네 갚을 수도 없네 갚을 수도 없네 갚을 수도 없네 우리 모두 감사하세 하늘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한번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중에 혹시 먹튀하신 거 없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 나의 소명이 아닌 거 그거는 일부러 소급해서 다치길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너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라 했는데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성교사로 갈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내 능력 안에 있는 건데 먹튀하는 것도 있다면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 찬양을 했잖아요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은 이렇게 안 계셔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 소원 고난 속에서의 소원을 생각할 때마다 개세만해가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죄인 구원하시려 나 같은 영적 먹튀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 주시려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정하시려 고난이 필요하셔요 그걸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걸 막대기로 사용하시지 예수님은 교정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막대기로 맞으셔요 가심 연륜 안을 꾹 눌렀을 때 피가 뚝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예수님 고통을 못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바꿀 때 뭐 아무 느낌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팠을 거예요 심경이 곤두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호흡 세축으로 자기 몸을 견디셔야 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정신을 놓지 않아요 왜? 이사야와 시펜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되니까 정신을 놓지 않아요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아무 고통 없이 그것을 느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아쉬운 게 있고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원에서 서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요 바로 얼마 전까지 빵 얻어 먹고 얼마 전까지 병고침 받고 얼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쪽 아래 하나 없이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려와 봐라 한번 기가 막힌 볼거리 한번 보자 주님이 얘기해요 아버지 저들 용서해달라 그래요 지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품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견딜만한 고난을 주셔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습도는 높고 온도도 높고 짜증은 나고 배는 고프고 냉커피를 몇 잔 마셔도 이 더위가 안 사라져요 이런 때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찾아오셔서 고난 속에서 배우라 소원을 돌이키라 한번 제대로 살아봐라 천국에서 나의 얼굴을 볼 때까지 한번 제대로 살아봐라 고난 중에 내가 너를 제대로 만나 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셔요? 이제 나가면 밤하늘이 어두울 텐데 어두울 때 별이 더 밝은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고난의 때 주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잃어버렸던 소원을 회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 세계에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중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고난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 걱정해주는 그런 바보들이 있다고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여러분들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게 제 몫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은혜를 권리로 받을 만큼 뭐 했어요 사춘기 청소년 저는 그냥 문 꽉 닫고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얘기 좀 하자 그런데도 그냥 무시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소원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견딜만한 고난 주시는데 그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기회로 기회로 활용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부끄러운 영적 목티로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만날 거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머스트 멤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자와 모든 좋은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 MSG에요 애들 좋아하는 너겟 정도라고 여기서 계속 고정적으로 회중을 섬기는 말씀사역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견딜만한 고난 주셨는데 피할 길도 주셨는데 제가 너무 불평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해석의 렌즈를 발견했으니 우리와 형제의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북에서 오히려 우리 걱정해주는 북의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이슬람에서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죽을까고 다 하면서 그래도 신앙부터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크지 않아도 좋아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절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벽 4시만 되면은 벌써 하루가 시작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직장 가기 전에 학원도 가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직장 가기 전에 운동 열심히 심해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들의 갈망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해놓고서 너무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갈망은 입에는 달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갈망 회복하기 원합니다 무감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살려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